메시는 그동안 월드컵 우승이 없다가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서 프랑스와 연장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월드컵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메시는 5번 도전 만에 월드컵 대관식에 성공하며 진정한 축구 황제에 등극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1978년 1986년 월드컵에 이어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10년 넘게 세계 축구계를 지배해 온 메시는 자신의 커리어에 유일하게 없던 월드컵 우승을 추가하며 진정한 축구의 신이 됐다. 은바페는 1966년 제프 허스트 이후 56년 만에 월드컵 결승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한편 펠레는 최근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브라질 팀의 8강 탈락에 브라질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었다. 브라질 출신 축구 황제 펠레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한 메시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펠레는 축구는 언제나 그렇듯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메시는 축구 인생 첫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그의 축구 인생에 걸맞은 결과라며 축하했다. 펠레는 아르헨티나에 우승을 축하한다. 디에고 마라도 나도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아르헨티나 팬들에게도 축하를 전했다. 그러면서 은바페는 결승에서 4골을 넣었다. 축구 종목의 엄청난 미래를 보는 것은 대단한 선물이라고 격려했다. 펠레는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 현역 시절 1958년과 1962년, 1970년 세 차례 월드컵에서 우승했고, 1970년 대회에서는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골든볼을 받았다. 펠레는 브라질 축구인 등. 펜타워크 펠레는 브라질 축구인 등. 펜타워크